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6월까지 해서 어메이징 엔제 시즌 1을 마무리했는데 자, 이제 우리 8월부터 어메이징 엔제 시즌 2 강의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어메이징 엔제 시즌 2는 어떠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이 들어야 되며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선생님은요? 자, 그래서 지구학교육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동하고 분당, 목동에서 지금 현장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메가스터디에서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됐던 강의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12월 달에 수명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뼈대를 이루는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삼형제로 현장 버전의 강의,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2배속으로 개념을 진행하는 강의. 그래서 혹시 지금 시점에 개념이 약간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아, 시간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가지고 좀 약간 가성비 좋게 개념을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특강 진행을 했었죠. 기술특강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피실 자료분석, 우리 지방만큼 자료분석이 중요한 과목은 없다. 그래서 자료분석을 할 때에도 단순히 그냥 자료들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개념에 어떻게 자료분석들이 유형화돼서 나오는 건지 그 자료분석도 유형별로 그리고 자료들이 나오는 순서에 맞게 같이 우리 자료분석하는 강의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어메이징 엔제 시즌1에서 이제 약간 고난이도로 심화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어메이징 엔제 시즌2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엄새람필 다지선다와 언팩트 파이널 개념 핵심 총정리 강의하고 이제 실전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능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난이도와 비슷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2, 3, 4 이제 총 3번의 모의고사가 좀 남아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메이징 엔제의 특징은 일단 일반적인 실전 문제풀이는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개념 강의와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의 기본 개념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연습이 됐습니다. 자료분석에서도 쉬운 자료부터 약간 고난이도 어려운 자료까지 유형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료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20문제에서 한 17, 18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쭉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엔제에 걸맞게 각각의 주제별로 좀 심화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풀이 구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1은 총 200문항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미 이제 강의가 끝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엔제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개념을 유기적으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시라고 중단원별로 중단원별로 문제에 적용되는 핵심 개념과 그 개념들을 여러분도 직접 연습해보라고 빈칸 개념 넣기까지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하고 EBS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응용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의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들 위주로 이제 시즌1도 여러분들 같이 좀 정리 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장선에 이제 이어가지고 시즌2도 시즌1하고 똑같이 20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문제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게 저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문제들 그래서 개념들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개념들이 새롭게 자료로 출제가 되거나 새롭게 응용이 되고 내가 보지 못한 형태일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고 올바른 답을 도출해 내게 되는지 그 과정 연습들 좀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 저 이제 선생님 게시판에 올라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저 개념 정리도 다 된 것 같고요. 기출 문제도 풀어보면 거기다 맞고요. 그리고 개념에는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은 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 하늘 아래 전혀 없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개념들이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수능에서 거기서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기출이 됐던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풀이 능력들을 좀 키워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어메이징 시즌2에는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층운항 대비를 위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 자료에서 문제풀이 스킬 그리고 올바른 문제풀이 방법들을 어메이징 시즌2에서 거의 대부분이 새롭게 제작된 문제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NJ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느냐 일단은 6월 평가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점수가 내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살짝 문제풀이의 실전력 향상 문제풀이의 스킬 향상 그리고 자료 분석들을 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만 하면은요. 여러분들 실력은 금방 45점 이상을 넘는 안정적인 1등급의 만점으로 가게 돼요. 선생님 지금까지 개념완성이나 기출특강 그리고 자료 분석 그리고 어메이징 시즌 NJ1까지 꾸준히 따라왔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어메이징 NJ 시즌2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수반이나 반수반 이제 6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하더라도 중간에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혹시 개념의 빈고목을 메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메이징 어메이징 개념완성 강의 중에서 2배속 강의하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시즌 NJ2를 같이 병행하면은 여러분들 실력 환상에 되게 좀 실력 향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꼭 문제만 가면은 약간 좌절을 느끼고 뭔가 벽을 느끼는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NJ 시즌2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 연습들을 좀 되게 많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흔들림 없는 1등급하고 만점을 원한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겠지. 그리고 저도 원해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1년 동안 고생했던 친구들. 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 못 받아도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과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랑 같이 어메이징 시즌2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1등급 만점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리고 강의 구성은 총 200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선생님이 수도에서 매주마다 한 20에서 30문제씩 10문제를 한 강으로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로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문제를 한 강으로 해서 200문제니까 총 20강 정도 40분에서 20강 정도 해가지고 매주마다 두 강에서 세 강의도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연구실에서 금요일날 보통 촬영이 진행이 되니까 토요일 정도의 강의가 업로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은 필수이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100% 다 들으면 베스트지 베스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는 이 시점이 이제 8월 9월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전 과목 이제 쭉 정리해 나갈 때 좀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을 때 있잖아. 그럼 미리 10문제를 풀어보시고 그중에 이 문제는 꼭 내가 해설을 들어야 되겠다. 선생님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만 좀 발췌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조절을 해가지고 그 대신에 꼭 내가 이거 안 풀리는 문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다. 반드시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는지 꼭 강의 좀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총 200문제로 되어 있는 이제 시즌2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그 엔제 시즌2하고 같이 들으면 이제 좋을 강의가 그게 이제 선생님 문제풀이는 총 3형적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메이징 시즌1, 어메이징 시즌2 그리고 엄샤, 엄킬, 다지선다도 엄밀히 얘기하면 같이 문제풀이로 엮이는 건데 그 전 단계에 이제 자료 분석 강의하고 어메이징 시즌1과 시즌2가 같이 묶이면 기본부터 심화, 자료 분석, 그림에서 표 내용 분석까지 완벽한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내용을 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엄피셜 자료 분석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엄피셜 자료 분석 교재 구성도 정말 잘 해놨거든요. 주제별로 그 주제가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엄피셜 자료 분석과 문제풀이를 같이 들으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가 전부 다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9월 달에 개강하는 엄샤, 엄킬, 다지선다까지 가면은 이 다지선다 강의는 끝까지 가자. 한 주제를 끝까지 가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마치 덩쿨 하나하나하나 캐가지고 그 밑에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한 주제를 끝까지 가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진행하는 엄샤, 엄킬, 다지선다하고 같이 진행하면은 기본부터 심화까지. 엔제 자체가 어느 정도 심화된 내용인데 거기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엄샤, 엄킬, 다지선다해서 여러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 시즌 1과 2로 올해는 문제풀을 나눠놨는데 선생님이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풀면은 정말 도움이 잘 되겠구나.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메이징 엔제 시즌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문제풀이 능력 키워서 올해 수능에 꼭 1등을 넘어선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믿고 듣는 엄영대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11월 달에 행복하게 미소짓는 지구학 만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행복하게 미소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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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